윌리엄 하비 1578년 4월 1일에서 1657년 6월 3일 영국의 의학자, 생리학자 인체의 구조, 기능, 특히 심장, 혈관의 생리에 대해 연구하여 심장의 박동을 원동력으로 하여 혈액이 순환된다고 주장했다. 또 동물의 발생에 관해서도 실험 연구를 하고 모든 생물은 알에서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켄투주 포크스턴 출생 1597년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후 이탈리아 파도바대학에 유학하여 의학을 공부하였다. 1602년 졸업 후 귀국, 1609년 런던 세인트와 솔로뮤 병원의 근무, 1623년 제임스 1세, 1627년 찰스 1세의 시의가 되었다. 인체의 구조, 기능, 특히 심장, 혈관의 생리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1615년 내과 이사로서 해부학과 외과학 강의를 하였다. 1628년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해부학적 연구 엑서시테이쇼 에네터미코 테마트 코디스의 생그와이니스인 애니멜리버스를 출판하였다. 이 책은 실험에 입각하여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생리학서를 밝혀 갈레노스 학설을 부정하였다. 심장의 박동을 원동력으로 하여 혈액이 순환된다고 하는 그의 새학설에는 당시 반론이 많았으나 그 후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또 동물의 발생에 관해서도 실험 연구를 하고 1651년 동물 발생론 엑서시테이션지 데이제레이션 애니멜리엄을 저술하여 모든 생물은 알에서 생겨난다고 주장 중세 이래의 고전의학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루었다.